어서오세요. 여기는 개발자리, 그리고 저는 리요입니다. 이전에 우리는 오버레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. 이렇게 생긴 게 기억나시나요?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오버레이 부분을 가서 봐주시면 됩니다. 그때 설명하기로는 그 위에다가 무언가를 그린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이거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? 200, 200, yellow 보이시나요? 우리가 써클이라는 녀석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오버레이를 했어요. 하나 더 해볼게요. 오버레이 해놓고 여기다가 레드 100 100 자, 요런 써클 뷰가 있죠? V 스택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지금쯤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지? 하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무언가를 쌓는 일입니다. 자, 이것과 같은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Z 스택이 있죠?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그 아래 요렇게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음 완전 똑같아 보입니다. 네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되고요.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면 뭐가 다른 걸까요? 결과적으로 똑같이 그려졌으니까 똑같은 방법일까요? 요런 경우의 수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이제 점점 노하우가 쌓이는데요. 이 둘이 다른 경우가 언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예를 들면 우리 관역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 관역을 좀 움직여 볼까요? 예를 들면 이렇게죠. offset cg 자 요거를 어떻게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? xy 어, 여기 있다. 요 그냥 넣으면 되나? 20,20 그럼 xy 넣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음 그럼 자동으로 넣어줘. 네 자 요렇게 있죠? 방금 보셨나요? 원래 이렇게 있던 녀석이 요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넣는 거죠. 네 그러면 둘 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죠?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 보는 거죠. 이 가운데에다가 넣어 볼게요.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이 가운데에다가 넣어 봅니다. 어? 달라졌어요. 네 달라졌습니다.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정말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걸 해야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를 우리는 익혀야 되는 거겠죠. 이게 음 근본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z 스택은 일단 하나를 쌓아요. 그리고 그 위에 또 쌓아요. 그리고 그 위에 또 쌓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바뀌지는 않아요. 그냥 어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?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막대기가 1 하고 있을 때 있고 있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가운데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들 그 위에 있는 녀석들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. 왜냐면 이 위에 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겹 두 겹 세 겹 따로 똥똥똥 떨어져 있는 거죠. 근데 얘는 이 위에 이 위에 얘가 들어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움직이면 얘는 그 위에 있던 녀석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.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야 얘처럼 똑같이 보이겠죠. 이러면 이제 같은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코드가 되었습니다. 자 그럼 이런 거 한 번 더 해볼까요? 얘랑 똑같은 걸 한 번 만들어 봅시다. 이런 게 있을 수 있죠. 포그라운드 칼라 필 할까요? 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에 요 점 으 인덴테이션 지옥 이렇게 이렇게잖아요. 백그라운드 옐로우가 아니고 그린 그리고 얘 300 300 보이시나요? 똑같은 써클을 그렸는데요. 이번에는 빨간색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얘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얘를 그렸습니다. 이것에 대한 영역을 어떻게 잡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하지만 결국 영역이 잡힌 건 이 써클 이만큼이 잡혔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그려진 걸 볼 수 있죠. 이거 다 지울게요. 사실 우리는 요 세 개가 나란히 그려진 거를 했어야만 하는데 옵셋 했어야만 하는데 하나 둘 그리고 요 영역이 잡힌 그리고 얘 백그라운드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신기하죠? 이 화면을 이 도형을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더 좋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런 거 이런 거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동작하는 걸 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? 라고 나의 상황이 가미가 된다면 그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용이하겠네요. 움직일 때 그리고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일 때 더 용이하겠네요.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? 그래서 내가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나의 의도가 필요합니다. 내 의도를 담아서 코드를 짜고 그 코드가 내 의도대로 돌아간다면 맞는 코드겠죠?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의도대로 코드를 짤 수 있다면 일단은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. 오버레이를 한 번 봤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로 딱 혼란스러워 할 타이밍이 아닐까 해서 한 번 준비해 봤습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지금은 오버레이로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죠? 텍스트, 레이블, 버튼, 뷰, 온탭 제스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. 각각의 다름이 있을 수 있으니 정말 똑같은 건지 다른 상황에서도 같이 동작하는 건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